정부가 오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움직임이 미미해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했는데, 도내 전공의는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었다고 밝혔고, 다른 병원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 강원도 전공의 310여 명 중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 나머지 280여 명은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최종 사직 처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사직한 지역 전공의들이 향후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한해서 올해 사직한 전공의가 동일 연차, 동일 전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공의 충원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 전공의들이 더 나은 조건에 수도권 병원으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4개 대학병원 교수들을 포함한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학회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련 특례가 지역 전공의를 수도권 병원으로 이끌어 지방의료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동일 권역, 동일 전공으로 전공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파이브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몰라라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의전 갈등 이후 수도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보위를 차출한 데 이어 정부가 또다시 지역의료를 홀대하면서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이 희미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감사합니다.